바이하고 언틸의 차이점은 많은 유튜버들이 이거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저도 영상들을 많이 봤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좀 더 쉽게 좀 더 그렇지만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제 설명이 괜찮은지 한번 끝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 언틸, 어? 뭐뭐 까진데? 둘 다 뭐뭐 까진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을 보도록 할까요? 직장 다니는 분들 많으시죠? 직장에는 몇 시까지 꼭 가야 되죠? 그쵸? 9시까지 출근, 6시까지 일하고 6시에 퇴근. 자 물론 요즘은 뭐 플렉스블 워킹 아워즈라고 해서 좀 유동적으로 일하는 분들도 있고요. 자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출근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직장으로 막 출근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직장 출근시간이 9시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9시까지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 것이죠. 직장에 도착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때는 까지, 뭐를 사용해야 될까요? 바이를 사용해야 될까요? 언틸을 사용해야 될까요? 자 이번에는 요런 그림이 나와있습니다. 요 그림을 보니까 지금이요. 자 이 친구가 시간을 보고 있죠. 아마 6시에 끝나나 봅니다. 퇴근이 너무나 기다려져요. 자 그러면 6시까지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언틸을 쓸까요? 바이를 쓸까요? 자 이 두 그림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 지금 출근을 하고 있는데 9시까지 출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I have to be at work by 9.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요. 9시라는 게 뭐냐면 이게 출근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전에 도착해도 상관은 없겠죠. 8시 반에 가도 되잖아요. 8시 45분에 가도 되잖아요. 이전에만 가면 되죠. 하지만 9시라는 게 어때요? 이때까지는 가야 되는 겁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이때까지라는 어떤 데드라인의 느낌이죠. 이때까지 안 하면 약간 이 데드라는 게 죽다라는 것이잖아요. 나에게 안 좋은 그런 게 발생하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We need it by Friday. 자 상대방한테 어떤 걸 요청하는 것이죠. 자 우리 금요일까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상대방은요. 금요일까지. 이게 데드라인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죠. 금요일까지 해주세요. 이런 의미잖아요. 데드라인이 나와있으니까 당연히 by Friday가 되겠죠. 이번에는요.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친구는 퇴근하는 걸 기다리고 있죠. 자 그러면 직장에서 6시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6시 이전에 퇴근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6시까지 계속해서 일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by라는 것을 그 이전에 하면 되는 것이죠. 그 기준을 봤을 때 그 이전에 해도 좋아요. 하지만 until이라는 것은 어때요? 그때까지 쭉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림 두 가지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시죠? 자 제가 그래서 한번 by하고 until에 대해서 각각의 쉬운 예문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예문을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예문들에서 어떤 식으로 by가 많이 사용이 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until이 많이 사용이 되는지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내가 5시까지 돌아올게요. 자 그 말은 뭐냐면요. 5시까지 돌아온다는 것은 그 이전에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 있죠. 그쵸? 이전에도 돌아올 수 있지만 5시까지는 돌아올게요. 이런 의미에요. 자 어떠한 작업이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것을 금요일까지 끝내야 한다는 것이죠. 프라이데이라는 기준점이 있고요. 이 전에도 되죠. 하지만 적어도 프라이데이까지는 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 application must be in by the 31st to be accepted. 자 여러분들 어떤 지원을 하려고 해요. 내가 회사에 지원을 하는데 그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서 그 회사에 지원서를 내는데 그 지원서가 이때까지 어때요? 제출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게 뭐예요? 데드라인이죠. 이 전에 제출해도 돼요. 하지만 최소한 이때까지는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The documents need to be ready by next Friday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큐먼트, 그 서류는요. Need to be ready by next Friday가 나왔으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그때까지는 어때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예요. Next Friday, 이게 기준이죠. 이 이전에 금요일까지 최소한 끝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다 뭐예요? 데드라인입니다. 이번에는 until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 until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있죠. until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 이 until과 같이 사용되는 이 노란색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ll wait until you finish this가 나왔어요. 나는 기다릴게요. until you finish this. 당신이 이것을 끝날 때까지 기다릴게요. 자 그러면 끝나는 지점. 자 이렇게 타이어라인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게 끝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때까지 계속해서 이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이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The ticket is valid until the end of this month. 이렇게 나왔습니다. The ticket is valid. 자 티켓이요. 유효하대요. Until the end of this month. 자 그러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을 잠깐 보시죠. 자 요게요. The end of this month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쭉 valid한 거죠. 이 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 I'm gonna study here until 9 o'clock. 자 내가 9시까지 여기서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타임라인이 있을 때 이게 9시라고 했을 때 9시 이전에 끝나는 게 아니라 9시까지 쭉 하는 거죠. 느낌이 뭐예요? 쭉 이라는 느낌 있죠. I stayed up until 3 trying to get it done.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I stayed up until 3 이렇게 나왔으니까 3시까지 깨어있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깨어있는 건 느낌이 뭐냐면요. 이런 느낌이죠. 3시가 있고 쭉 해서 이때까지는 깨어있는 거예요. 중간에 잠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until이라는 것은 이렇게 continue의 느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wait 아니면 valid study stay 이런 동사와 잘 어울리죠. 느낌은 오시죠? Joey you've got to stay until the end we can't stop filming just for you. Joey you've got to stay until the end 끝까지 남아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얘가 좀 빨리 가도 될까 이렇게 얘한테 물어보니까 야 Joey you've got to stay until the end 끝까지 남아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중간에 가면 안 되죠. 쭉 해서 그 끝까지 어때요? 끝이라는 게 있을 때 끝까지 쭉 가는 느낌이죠. 이때까지 stay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we can't stop filming just for you. 우리 중간에 그냥 너를 위해서 filming 촬영하는 거 멈출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쭉 이라는 느낌의 stay 같은 경우는요 until하고 잘 어울린다고 말씀드렸죠. you don't have to pick me up I'll be in by 10 you don't have to pick me up 나 픽업할 필요 없어 I'll be in by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0시까지가 어떤 느낌이에요? 10시까지 일한다라는 게 아니라 I'll be in by 10 여기서 문장을 봤을 때 내가 I'll be in by 10이라고 나왔으니까 내가 그때까지 들어간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9시 반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거기에 9시 반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전에 있을 수 있어요. 9시 50분에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by를 사용한 거죠. I just have to be back by 10 in the morning I just have to be back by 10 in the morning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0시까지 내가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쵸? 10시까지 10시 이전에 돌아와도 돼요. 하지만 10시까지는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by가 가능하겠죠. I just have to be back by 10 in the morning I would go down there on Monday and stay till Friday 어렵지 않습니다. I would go down there on Monday and stay till Friday 이렇게 나왔습니다. stay until Friday 가 나왔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stay 쭉 있는 건데 언제까지? 금요일까지죠. 그러니까 쭉 이라는 느낌이 있고 하니까 왜요? stay until Friday until이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래주시죠? 넘어갑니다. And my job was to stay awake until her nightmares came so I could wake her. My job was to stay awake. stay awake. 자 깨어있다라는 것이죠. Until her nightmares came. 자 그녀의 nightmares 악몽이 올 때까지 깨어있어야 된다. So I could wake her. 그래서 내가 그녀를 깨울 수 있게. 아마 그녀가 그 악몽을 꾸면요. 무지하게 고통받는 사람인가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악몽을 꿀 것 같이 보이면 약간 막 얼굴 표정만 그러면 깨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stay awake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녀의 악몽이 시작될 지점까지는 그게 기준이면 그때까지 쭉 깨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stay하고 언티를 같이 많이 간다. 결국은요. by라는 것은 deadline이 있다. 이때까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전에 해도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출근할 때 그때까지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9시까지 가지만 9시 딱 갈 필요 없이 그 이전에 가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I have to be at work by night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퇴근은요. 그때까지 쭉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I have to work until 6 가 되는 것입니다. 쭉 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by와 until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이 두 가지 그림만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by라는 것은 deadline이 딱 주어져 있는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until이라는 것은 쭉 가서 그때까지 계속 하는 느낌을 잡으시면 우리가 쉽게 by와 until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요. until 같은 경우는요. kill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T-I-L-L로 사용해도 돼요. 알겠죠? 약간 포멀하게 들리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by와 until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 채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Thank you. Take care. Bye bye. Bye bye.